아이유, 쇼네. 아이쿠 나왔다, 아이쿠 나온다, 아이쿠. 굉장히 긴 아이유예요. 179 아이유. 아이유, 쇼네. 좀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. 이선진.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. 이선진.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. 잊어버린 척단 얘기를 시작할까. 아무 말 못하고, 입맞출. 아무 말 못하게 입맞출까. 눈물이 타올라서 고개 들어.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. 내게 왜 이러는지, 무슨 말을 하는지.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. 한 번 더 못했던 말.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. 나는요. 오빠가 좋은가. 어떡해. 이선진. 이선진. 아이고야. 역시. 도전천국 전 MC라고 이 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다시 한 번 집어주시죠. 네, 네.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틀린 가사를 불렀다가 다시 옳게 정정을 해주시면 맞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? 랩해가지고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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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우리 두 친구분입니다. 할게요. 스탑. 이은아 최진석 댁 셋째 딸. 이은아 씨 안녕하십니까? 요즘도 골프 잘 치시나요? 그러니까요. 은아 누나. 외로워요. 이은아 씨 외로워요. 건넌 마을에 최진석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빠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먹쇠도 얼굴 한 번 반쇠도 얼굴 한 번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석 만나뵙도 높죽져라고 아련 마을 사는 질복이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딸이 물사랑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이범 학생! 아, 좋아요. 아,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.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. 오늘 녹화 낮자로 따지면. 하지만 이 팀 분위기 좋습니다. 오늘 좋아요. 멈춰! 이승철 소녀시대. 아, 이화선 씨가 안 와봐요. 어머 시동 거네요. 이화선 씨 시동 거네요. 노래, 노래 어려운데 이거. 전주 나오기 전에 벌써 신났어. 나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양일 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하며 키스해 주었네. 오, 우, 우. 우, 우. 우, 우. 얼굴은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려지고 떨리는 내 입술은 우리 바람쥐과 바둑같아 너무 놀라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낼까 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슬쩍